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래서 마강지 죽이면 얼마 준대요? 근데 저렇게 몰려가면 누가 죽인 줄 알고 돈을 주지? 한 명만 준다면서요? 그거 증명하게 해주려고 우리가 여기서 녹화를 뜨는 거잖아 임마 그러니까 저기서 누가 죽던 죽인 놈이 얼마를 받던 너는 때맞춰서 여기 있는 선 있지 이거를 잘 바꿔가면서 연결하면 되는 거야 그 뒤에 표시된 게 1번이고 2, 3, 4 이건 뭐? 포장을 했네 아 깜짝이야 묶여있는 거 아니었나? 근데 일어서면 뭐 서서 죽으면 뭐가 다른가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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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질문! 야 죽은 척 하지 말고 열쇠로 자물쇠 이걸 풀어주면 목을 잘라 아니야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야 밖으로 빠져나올거 같으니까 3번으로 갈아 끼워 이 돈 냄새 맡고서 엄청나게 몰려온다 봐봐 마강재라고 마강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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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끄러 마강재만 뭐 다 관두고 집에 갈까? 근데 개장님 그래갖고 돈 받아가는건 저 중에 한 명 아닌거에요 개인이 죽이든 단체가 죽이든 그건 우리가 신경쓸 일이 아닌거에요 우리는 그냥 녹화나 잘 뜨고 테이프는 어떻게 하면 잘 팔아먹을까 그걸 신경쓰는게 우리가 할 일인거에요 advertise Zahl 식료 앉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씨.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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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! 야 테이프 챙겨 테이프 테이프 아무도 못 죽였는데 테이프는 챙겨 뭐예요. 녹화 계속 하세요 야 이거 실탄이잖아 뭐 할라 그래 어? 죽이는 거 구경하는 거나 직접 죽이는 거나 직접? 재수가 죽이든 간수가 죽이든 죽여야 되는 벌점 아 테이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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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